이번 시간에는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네트워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을 설치하면 그 안에 있는 게스트 운영체제는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웹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퍼블릭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 수업은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윈도우 안에다가 가상머신을 만들고 그 외에다가 우분툴을 까는 거죠. 리눅스야. 그리고 리눅스에다가 아파치, php, 마일스쿨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을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웹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킹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생활코딩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네트워크 수업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들 또는 지식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어떤 식으로 가상머신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2008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 2008이건 아니면 윈도우건 또는 리눅스건 상관없이 이 방법론은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윈도우 2008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설정을 눌러보면 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댑터 1, 2, 3, 4라고 되어 있죠. 여긴 어댑터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랭카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가상화된 랭카드를 4개를 꽂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네트워크 밑에 어댑터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 연결된 부분에 여러가지 타입의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NAT, 브릿지 어댑터, 그리고 호스트 전용 어댑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각각의 차이점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브릿지가 있고요. 호스트 언니가 있고 NAT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이를 어떤 도식화시킨 건데요. 일단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 운영체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상머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윈도우 2008이라고 하는 가상머신은 여기에 있는 이 VM123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호스트 안에 있는 컴퓨터 임에도 불구하고 가상머신이 마치 호스트와 인터넷에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IP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머신들도 각각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IP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의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방식이 브릿지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뭐 이것저것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브릿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IP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제공하는 KT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업체들이 뭔가 좀 딴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엔 브릿지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이용하셔서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온리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밑에 보시면 자, 인터넷이 있고 호스트 컴퓨터가 있죠. 그럼 호스트 컴퓨터가 다시 사설 IP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가상 머신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호스트 방식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연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연결이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호스트 온리 방식은 자, 그 다음에 NAT 방식은 호스트 방식과 좀 비슷한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이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인터넷은 연결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브릿지도 방식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상 머신 관리자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에서 게스트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가상 머신에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터넷 연결도 가능합니다. 브릿지 방식은. 그래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방식이고요. 호스트 온리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스트와 호스트 간의 연결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에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NAT 방식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연결이 불가능하지만 인터넷에는 연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원래 그... Vmware에서 제공하는 NAT 기능 같은 경우는 이 게스트 호스트 연결도 가능하고 인터넷에도 연결이 가능한데 이 버츄얼 박스 같은 경우는 호스트 게스트 간의 연결이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츄얼 박스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해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네트워크 수업에서 더 심화돼서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가상 머신 관리자를 들어와서 여기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에 저는 브릿지 어댑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이 윈도우 2008 서버를 제가 실행을 시킬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이 게스트 운영체제의 이 IP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 IP를 알아야지만 이 게스트 운영체제에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2008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 파워셸이라고 하는 이 커맨드랑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IP 컨피그를 입력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4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192.168.0.12 뭐 사설 IP지만 어쨌든 192.168.0.12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IIS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뭐죠? 이 웹서버를 지금 작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웹서버를 웹서버에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 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로컬 호스트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라고 뜨죠? 이거는 제가 만든 페이지고요. 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 윈도우 2008에 설치되어 있는 이 IIS라고 하는 웹서버에 접근한 다음에 거기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HTML5를 불러와서 화면을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192.168.0.12라고 하는 IP로 접근해도 이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가상머신이 아니라 가상머신을 일단 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호스트 컴퓨터에 제가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192.168.0.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아, 0.12죠? 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가 뜹니다. 그래서 제 호스트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 게스트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IIS라고 하는 웹서버에 접근해서 그 웹서버에서 서비스하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담고 있는 HTML5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브릿지드 밑에 보시면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연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즉,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 게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IIS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접속에 성공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호스트 컴퓨터에서 게스트 운영체제로 접근하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범위를 전세계로 넓혀보죠. 전세계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상머신 또 그 가상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또 그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이 IIS라고 하는 웹서버에 접근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웹서버를 집에서 운영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IP타임이라고 하는 공유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기에 접근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IP타임의 시스템 요약정본데요. 시스템 요약정보에 보면 인터넷 정보가 있고요. 외부 IP 주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IP가 적혀 있거든요. 외부 IP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그 ISP 즉 인터넷에 제공하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KT, SK 브로드 밴드 LG, U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IP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유기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기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IP들을 이용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하는 IP는 사실 요겁니다. 예, 요값이고요. 요값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 컴퓨터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포트포워드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포트포워드에서 포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또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라는 것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트를 그 포트에 따라서 포트를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포트에 대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생활코딩에서 또 네트워크 수업을 하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포트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셔서 포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길 바라요. 자, 포트포워는 뭐냐면 포트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정한 IP로 중계를 해주는 이 공유기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도식을 볼까요? 누군가가 자세한 웹브라우저 이 크롬을 좀 잘라낸 거예요. 웹브라우저에 이 저의 퍼블릭한 도메인 아까 보여드렸던 웹 도메인 있죠? 그게 58.120.116.116이라고 간주했을 때 누군가가 이 IP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웹서버는 이 80번 포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이 웹서버는 80번 포트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간주가 되는 거죠. 암시적으로 그래서 58.120.116.116으로 접근하면 80번 포트로 접근을 해서 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에 도달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럼 공유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게 될 이 포트포워드 설정을 이용해서 몇 번 포트는 몇 번 IP에 있는 컴퓨터로 가라 또 몇 번 포트는 몇 번 IP에 있는 컴퓨터로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80번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162.168.0.12번에 있는 컴퓨터로 가라 336.3306번 포트로 들어오는 것은 13번 포트로 가라 이렇게 포트포워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공유기가 이 접근하는 그 포트 번호를 보고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웹브라우저는 포트 번호를 기술하지 않으면 80포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80번 포트로 들어왔네 그러면 192.168.0.12번 컴퓨터로 중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192.168.0.12 이 컴퓨터 안에는 iis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웹브라우저로 인해서 웹페이지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58.120.116.116 하고서 뒤에다가 이렇게 콜론을 하고 3306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이 공유기가 이 사람은 3306번 포트로 들어왔네 그러면 3306포트는 192.168.0.12.0.13번이지 라는 것을 알아채고 여기 있는 이 우분투 컴퓨터로 연결해줘서 이 안에 있는 마일스쿨의 서버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마일스쿨의 서버는 사용자 요청하는 정보를 다시 돌려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쓸 수 있게 해주겠죠. 물론 마일스쿨은 이렇게 웹브라우저로 접근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포트포워드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일단 삭제를 하고요. 제일 먼저 규칙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웹서버니까 HTTP라고 하면 되죠. 규칙이름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IP 주소는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92.168.0.12번이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1,2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그냥 TCP로 해주시면 되고요. 외부 포트는 80번 포트고요. 내부 포트도 80번 포트입니다. 즉, IIS 윈도우 2.8에 설치되어 있는 IIS에서 지정해놓은 포트가 80번 포트를 쓰고 있고요. 사용자가 치고 들어오는 그 URL을 입력하는 거 있죠? 여기 입력하는 URL 이게 80번이기 때문에 그냥 80번이라고 적고 추가를 누른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저의 외부 IP 있잖아요. 외부 접속 IP 그걸 통해서 이 외부 사용자가 내 컴퓨터로 접근한다라고 간주를 하고 한번 여기다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IP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월드가 떴죠. 그래서 이 IP는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저 IP를 쓰게 되면 제 컴퓨터로 들어와서 제 컴퓨터에 있는 가상 머신에 있는 IIS라는 웹서버를 이용해서 헬로월드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얘기가 좀 깊어지는데 ISP 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그 심하게도 이 포트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자들은 웹서버를 가정에서 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80번 포트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8000번 포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8000번 포트는 보통 막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트 포워딩이 빛을 발휘하는 건데요. 다시 가상 머신 IP 공유기 공유기 설정하는 화면에 들어와서 제가 규칙을 하나 더 만들죠. 예를 들면 여긴 이걸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HTTP로 하고요. 내부 주소는 역시 12번이죠. 그런데 외부 포트를 8000번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포트 번호를 8000번에 직접 명시적으로 명시한 다음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내부 포트 즉 인도 2008에 80번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IP를 치고 뒤에다가 콜론 하고서 8000이라고 적고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월드를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80포트를 ISP에서 차단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8000번 포트를 우회해서 사용자의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웹서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브릿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만약에 브릿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브릿지를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호스트온니와 NAT를 적당하게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 7에서 설정을 보면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댑터 1이고 어댑터 2가 있는데요. 어댑터 1에는 NAT를 설정하고 어댑터 2에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설치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전용은 호스트와 게스트과는 연결이 되지만 인터넷에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NAT는 인터넷에는 연결이 가능하지만 호스트와 게스트에는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호스트, 게스트 연결 또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랜카드를 두 개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 연결할 때는 NAT에 해당되는 랜카드를 잡으셔야 되고 또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연결을 할 때는 이 호스트온니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